예수와 자케오 예수님께서 예리고를 지나고 계셨는데 거기에 자케오라는 돈 많은 세관장이 있었습니다. 사람들한테 가려서 하나도 안 보이네. 어떡하지? 아, 좋은 수가 있다. 키가 작은 자케오는 예수님을 앞질러 달려가서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. 아이고 힘들어. 이제 잘 보이네. 예수님은 어떤 거일까?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셨어요. 자케오, 어서 내려오세요. 오늘 그대의 집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? 예? 정말요? 저희 집에요? 당연하죠. 잠시만요. 자케오는 말씀을 듣고 얼른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. 예수님, 어서 들어오세요.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청소라도 해둘까 그랬습니다. 무슨 말씀을? 담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기뻐하는 자케오와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슬금거렸어요. 결국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. 먹고 마시는 것도 모자라서 자고 간다니 참. 잘 때가 그렇게 없나. 어떻게 죄인 간 집에서 자고 간대? 죄인들이 아주 신났네. 신났어. 주님, 자케오가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.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. 주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먹은 것이 있다면 그 네 값절은 갚아주겠습니다. 자케오, 자네 웬일이야? 예수님 보더니 감동받았어? 계산은 해보고 그러는 거야? 잘 생각해보라고! 저 사람 새간장이야. 그것도 자케오 새간장. 마음을 아주 크게 먹었네. 여러분,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습니다.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. 하느님의 자녀이지요. 주님, 감사합니다.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입니다.